드디어 홍명보 감독이 본인의 전술적인 철학에 대해서 PT를 했습니다. 어디서 PT를 했느냐? 그저께 있었던 축구협회에서 이루어진 MIK 설명회 혹은 토론회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본인의 전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술관은 콤팩트한 축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센터백이 좀 전진을 해야 되고 U자 빌드업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MIK 대한민국 축구의 기술 철학에 부합하는 이 전술이 어떤 전술이냐에 대해서 4시간에 걸쳐서 MIK 워크숍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워크숍에는 이임생 이사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 등등등 전임 지도자, 연령별 대표팀 제도자, 전임 강사, 분석관 등등 이제 한국 축구를 이끄는 전술적인 그런 곳에 관련이 되어 있는 3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30여 명이 참석을 해서 홍명보 감독이 게임 플랜에 대해서 드디어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포엣과 박은원은 50장 PT를 하면서 한국 축구대표팀에 오고 싶어서 열변을 토했는데 홍명보 감독은 준비해온 전술적인 이야기나 그런 걸 단 한 가지도 안 하고 임명이 돼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프리젠테이션을 한 번 했어요. 상대를 3분의 1 지역에 몰아놓고 축구하는 것의 단점이 일단 어떤 거냐. 상대 팀이 수비를 하고 있고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U자형 플레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울산이 1년 중에 5, 6번 정도 지는 팀인데 보통 질 때 보면 U자 빌드업을 하다가 질 때가 많다. 그러면서 이제 U자 빌드업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시아 예선에서도 아무래도 비슷하게 상대가 웅크리고 우리는 공격하는 양상이 많이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U자 빌드업이 나오지 않도록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격 작업은 결국 측면 콤비네이션 플레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측면에서 공격을 할 때 하프 스페이스로 누가 침투하느냐. 그리고 이 침투가 윙포워드냐 혹은 스트라이커냐 정해진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풀백이나 미드필더가 침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황에 대한 판단에 맡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상대의 수비의 배후로 들어가서 중앙으로 볼이 들어오는 그래서 상대 수비 라인을 깨기 위해서는 볼이 사이드로 갔다가 다시 반대로 갔다가 아무래도 이제 좌우 측면을 흔들어놨다가 그러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 요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울산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홍명보 감독이 비판을 받았던 게 보통 U자 빌드업을 많이 해서 그런 건데 울산 팬분들은 그게 약간 의문점이겠죠. 물론 이제 홍명보 감독이 경기를 잘할 때도 있어요. 당연히 울산이 좋은 선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경기가 잘 풀릴 때도 있고 다득점을 할 때도 있고 좋은 경기도 많지만 특히나 홍명보 감독이 안 풀릴 때 더군다나 이번 시즌에 좀 답답한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보면 U자 빌드업을 하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상대 수비의 공간을 못 만들고 그 다음에 주민규와 마틴 아담을 투입해서 투톱 키가 큰 선수들을 투톱 투입한 다음에 박스 안으로 볼을 때려놓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자 빌드업을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울산 팬들은 U자 빌드업은 홍명보 감독이 비판을 받았던 부분인데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당연히 홍명보 감독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점들도 홍명보 감독이 좀 부족한 점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선수가 윙포워드든 스트라이커든 풀백이든 혹은 미드필더든 어떤 선수가 침투하든 이런 것들은 상황 판단에 맡긴다.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어떤 우려가 되는 부분이냐면 상황 판단에 맡기는 게 그냥 단순히 그 공간으로 상황이 나오면 그냥 들어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정몽규 회장의 책에도 되게 이제 축구를 잘 아는 것처럼 써 있어요. 정몽규 회장의 책에 과르디올라 감독도 공격 지역에서는 세부 전술을 그렇게까지 안 만든다. 공격 지역에서는 자유도에 맡기는 게 외국인 감독들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틀린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자유도는 감독이 세부 전술을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세부 전술 속에서의 자유도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자유도라고 얘기를 한 건 마지막에 내가 공격 찬스를 다 만들어 줬는데 공격 찬스를 만들어 줬을 때 마지막 파이널 패스, 마지막 슈팅 이런 것들은 이제 선수들의 몫이다. 나는 거기까지는 못해준다. 그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몽규 회장이 그걸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얘기를 자서전에 써놨는데 암튼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홍명보 감독이 이제 아무래도 울산이다 보니까 K리그에서 가장 전력이 좋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K리그에서도 약간은 공격을 주도하는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을 주도하는 축구를 할 때 세부 전술이 조금 부족해서 계속 측면을 위주로 볼을 돌리다가 공간을 못 찾고 U자 빌드업을 할 때가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울산이 경기력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민규 선수입니다. 주민규 선수의 컨디션이 좋을 때랑 주민규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U자 빌드업을 하다가 세부 전술이 약간 막히면 단순하게 가려면 그냥 등을 질 수 있는 압도적인 공격수에게 패스. 그러면 주민규 선수가 가운데에서 계속 버팁니다. 버티면 이거는 그냥 개인 능력이잖아요.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면 올라오는 선수들에게 미턴 패스. 그러면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규 선수가 컨디션이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랑 홍명부 감독의 축구가 굉장히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주민규 선수가 약간 컨디션이 지난 시즌보다는 좀 별로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홍명부 감독이 울산을 이끌 때도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죠.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포스트테크글루 감독의 축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친근한 토트넘을 생각을 해보면 토트넘도 홍명부 감독이 이야기하는 딱 그런 축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밀집 수비를 만들 때 브래넌 존슨과 손흥민 좌우 측면에 이 두 명의 선수가 넓게 배치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상대 수비가 중앙에 밀집해 있으니까 측면으로 먼저 볼을 돌려요. 계속 측면을 이용을 하면서 상대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오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이제 그 포스트테크글루 감독의 축구 중에 하나의 큰 포인트거든요. 이게 홍명부 감독이 이야기한 거랑 근접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줘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끌려 나옵니다. 그러면 끌려 나오는 순간 메디슨이 침투할 수도 있고요. 우도기가 침투할 수도 있고 쿨루셉스키가 침투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도 홍명부 감독의 이야기와는 굉장히 뭔가 일치하는 것 같죠. 누가 침투하든 그것은 상관없다. 공격수든 수비수든 풀백이든 어떤 선수든 침투하는데 여기서 선수에게 맡긴다. 요 바로 요 이전에 포스트테크글루 감독은 어떤 게 생량이 돼 있냐면 선수들에게 맡기지만 누가 침투해 들어갈지 어떤 선수가 끌고 나오면 어떤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전술적인 틀은 구성을 해놓고 공격을 하죠.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상황에 맞게 쓰는 건 선수들한테 맡긴다. 라는 게 조금 더 적합한 아마 표현일 텐데 예를 들면 토트넘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나왔을 때 우독이가 침투해 들어가고 여기서 우독이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컷백이 들어가는 장면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우독이가 뛰어들어갈 때 수비가 끌려 나와요. 그러면 끌려 나올 때 플루셉스키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비가 또 끌려 들어가요. 그러면 그 순간 반대편에 있는 브래넌 존슨이 뛰어들어오면서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자유롭게 하프스페이스 침투나 공간으로 침투하는 것들을 선수들에게 맡긴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모든 감독들이 그냥 자유도에 맡기는 건 없어요. 아마 홍명보 감독도 몇 가지의 패턴을 준비를 해서 몇 가지의 패턴이 있고 거기서 선수들한테 자유롭게 플레이하도록 맡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홍명보 감독의 축구를 보면 울산 선수들이 특히나 경기가 좀 많이 안 풀릴 때 그럴 때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선수들의 동선도 꼬이고 준비된 패턴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유도에 맡긴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 선수들의 동선이 계속 꼬이는 준비가 안 된 듯한 공격 작업들이 꽤나 많이 나와요. 이 장면이 홍명보 감독이 마지막 울산에서의 경기거든요. 광주와의 경기. 이 장면 보시면 측면으로 일단 패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수비라인을 중앙지역에 밀집시켜놨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 측면적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여기서 수비가 어쨌든 좀 끌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끌려 나갈 때 선수들이 달려들어가는 동선을 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끌려 나가면 달려들어가는 이 동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선수들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심지어 측면에서 볼을 받은 선수도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가운데로 선수가 볼을 몰고 오고 있고 앞쪽에 있던 선수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분산이 되지 않고 중앙지역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아주 좁은 공간이 형성이 돼요.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울산의 축구를 보면 공간을 못 만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선수가 누구냐 내려오면서 받는 선수가 엄원상 선수입니다. 그런데 엄원상 선수는 이제 우리가 다들 알지만 익숙해서 엄원상 선수는 스피드가 빠른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공간을 만들고 뛰어들어가게끔 만들어야 이 선수의 장점이 발휘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공간을 못 만들고 선수들이 겹치는 거거든요. 측면에서 볼을 받는 선수는 윤희록 선수입니다. 윤희록 선수는 가운데로 볼을 몰고 들어오고 엄원상은 이 가운데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서로 겹쳐서 오밀조밀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주민규한테 줘요. 그래서 주민규 선수가 이 가운데에서 수비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서 등을 집니다. 등을 지면서 여기서 계속 몸싸움을 펼치면서 우당탕탕 밀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아무리 주민규라도 이렇게 수비가 몰려있는 공간에서 이겨내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광주가 볼을 빼앗아서 그냥 뻥 걷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측면에 선수가 있지만 측면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장면도 보시면 상대 수비가 전혀 끌려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가운데에 밀집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까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U자 빌드업이 안 만들어지려면 측면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반대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런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을 보통 홍명보 감독이 잘 못 가져가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냥 가운데 공간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수비에게 둘러싸여서 여기서 볼을 뺏기는 장면이에요. 여기서도 볼을 뺏겨서 그냥 걷어내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월드컵 예선에서는 당연히 밀집 수비를 상대를 합니다. 그런데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우리가 이거 괜찮냐 그게 일단은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U자 빌드업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토트넘을 예시로 들면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보시면 방향 전환을 하는 선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왼쪽에서는 메디슨 오른쪽에서는 포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 수비를 몰아넣고 계속 이렇게 삥 둘러싸서 좌우 측면으로 계속 패스를 줘요. 그러다가도 예를 들면 손흥민에게 볼이 갔어요. 수비가 다 쏠립니다. 그럼 수비가 쏠렸을 때 그 순간 메디슨이 약간 내려오고 우도기가 올라가면서 수비의 수들이 못 내려오게 만들고 이때 손흥민이 메디슨 메디슨이 방향 전환 이것 때문에 메디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포로도 마찬가지죠. 반대편에서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쏠리면 그 순간 토트넘이 이런 장면 되게 많아요. 존슨이 포로 포로가 손흥민 이러면서 넓은 공간이 나오죠.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와야 수비가 끌려 나오면 더 큰 공간이 나오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준다. 요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이 예를 들어서 메디슨이 지난 시즌부터 약간 시즌 중반에 부상당한 이후부터는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답답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서 볼을 잡으면 수비가 쏠립니다. 근데 여기서 메디슨이 볼을 받았는데 바로 한 번의 전환 패스를 못 줘서 백패스 그리고 또 백패스 또 백패스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동안 그동안 다른 선수들이 다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는 거거든요. 요런 축구를 이제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주 컴팩트한 축구 그래서 뭐 수비수들이 올라가서 압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멘트입니다. 지난주에 19세 이하 대표팀에 가서 전지훈련을 받는데 우리가 수비를 하다가 끄는 이후에 공격으로 올라가니까 밖에서 코치들이 계속 압박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공격으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라. 같이 올라가서 수비 라인을 얼마나 컴팩트하게 유지하는지 그래야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뺏겨도 수비 라인이 올라가 있으니까 앞쪽에서 뺏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빼앗기면 수비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추구하고 싶다. 요런 멘트를 했어요. 이게 되게 그 일반 론적인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U자 빌드업을 하기 싫다. 라인을 올려서 앞쪽에서 압박을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나 전술적으로 잘 구현하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다 과르디올라 감독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구현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U자 빌드업도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이 울산 시절에 비판을 받았던 가장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 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울산이 라인을 올리잖아요. 아무래도 공격을 많이 해야 되는 팀이다 보니까 라인을 올렸는데 홍명보 감독이 수비 라인의 세대 교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김영권 선수를 비롯한 황석호 이번에 영입했던 이번 시즌 앞두고 이런 선수들이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동력이 죽어서 라인은 올렸는데 뒷공간이 많이 나서 그리고 라인은 올렸는데 앞쪽에서 압박이 안 돼서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이번 시즌에 참 많았죠. 이 장면을 보시면 울산이 한쪽 측면에서 전방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을 할 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데 뒤쪽에 있는 선수들은 순간적으로 이 공간을 좁혀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가 여기서 압박을 당할 때 뒤로 먼저 볼을 돌립니다. 볼을 돌리고 패스한 다음에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압박을 되게 쉽게 풀어나오거든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백패스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오죠. 그런데 아까도 봤던 것처럼 울산의 선수들이 한쪽에는 모여있는데 다같이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그냥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패스 한 번에 이 공간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기서 이제 볼을 잡거든요. 여기서 볼을 잡은 선수 이 선수를 이제 기억하시면 이제 재밌는 게 하프라인 밑의 지점에서 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 서서 여기서 이제 볼을 끌고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공간이 너무 커서 섣불리 앞으로 나와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울산의 수비수가 공간이 간격 유지가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뒷걸음질 칩니다. 그 순간 볼을 끌고 하프라인을 넘어서 왔어요. 그런데 계속 뒷걸음질을 치니까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페널티 박스 앞까지 볼을 끌고 올라가서 여기서 패스가 들어갑니다. 이 이제 볼을 잡고 올라온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앞까지 올라갔는데 처음 볼을 잡은 장소가 여기예요. 하프라인 밑에 여기서부터 페널티 박스 앞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으로 그렇다고 아예 떨어지는 감독은 아닙니다. 전술적으로 아예 떨어지면 K리그에서 우승을 못했겠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울산에서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월드컵의 레벨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보다 U자 빌드업에 안 빠지는 축구를 하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유럽 감독들 바그너 제시 마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홍명보 감독처럼 U자 빌드업은 경계해야 된다. 라인을 올려서 컴팩트한 축구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축구를 특히나 제시 마치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보여줬고요. 분데스 리그에서도 보여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보여줬던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보여줬죠. 물론 제시 마치도 이러한 컴팩트한 축구가 안 돼서 경질도 당하고 리즈에서 실패도 하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통했던 전술을 썼던 감독입니다. 바그너도 어쨌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바그너도 그런 축구를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감독이거든요. 유럽 무대에서.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어쨌든 K리그에서도 그런 컴팩트한 축구 U자 빌드업을 할 때 상대를 흔들어놓는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런 감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여러 가지 전술적인 측면을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쨌든 불안한 건 사실이다. 불안한 건 사실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월드컵 3차 예선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 3차 예선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라인을 올려야 되고 우리가 어쨌든 U자로 패스를 돌리면서 상대의 공간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특히나 이번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U자 빌드업을 하다가 떨어진 경기 라인을 올리다가 떨어진 경기 패배했던 경기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좀 많았고 그리고 K리그에서도 최근에는 좀 안 좋았던 그런 패턴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표팀을 기준으로 봤을 때 U자 빌드업을 하다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쉬운 방법은 9번 공격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9번 공격수에게 한 번에 뻥 차요. 그러면 9번 공격수가 이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는 조금 이제 덜어도 뭐 3,4번 주고받으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나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버티면서 버티면서 밀고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공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2선 선수들에게 패스를 내주는 이런 이제 움직임을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규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울산의 축구가 잘 풀리냐 안 풀리냐가 좀 결정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 5만 당장 9월에도 그 팀들이 10명이 다 수비할 거예요. 필드 플레이어들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못 만들면 결국에는 주민규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 주민규가 등지고 버틸 때 부딪히면서 상대 수비수들과 부딪히면서 피지컬적으로 공간을 만들면 이때 이강인 이재성 손흥민 이런 선수가 가까이 다가와서 패스를 받아주는 이런 장면이 나올 것이 이제 좀 불길하게 예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장면들을 최대한 만들면 안 되고 그러려면 중요한 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홍명보 감독이 아무리 원대한 전술과 원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 그런데 지금 코치진을 아무도 선임을 못했습니다. 사단이 꾸려지질 않았어요. 홍명보 감독은 MIK 컨퍼런스도 가고 전술적인 이야기를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아직 코치진도 선임이 안 됐어요. 그러면 공간을 만들려는 이 전술 홍명보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U자 빌드업을 하면 안 되니까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누군가는 침투하고 누군가는 또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지고 뭐 이런 계획들을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컴팩트한 축구를 하려면 뭐 수비라인에서 누가 누가 올라와서 좀 앞쪽에서 좀 눌러주고 앞쪽에서 누르면 뒤쪽에서는 누가 이제 쓸어 담는 역할을 하고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한 계획을 실천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사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